네, 새로운 스트로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코드를 배워봐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코드 4가지 배워볼게요 일단 C코드, C코드의 그림대로 잡으시고 하나, 둘, 셋 이런 소리가 납니다 C코드 그리고 A마이너 그림대로 하나, 둘, 셋 소리는 자, 다음으로 D마이너 하나, 삼 번, 이 번 소리는 마지막으로 G7 하나, 둘, 셋 네, 일단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천천히 이 차례대로 원래 배웠던 다운 스트로크만 해서 코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아주 기본적인 코드 4개를 가지고 우리도 국민 여동생 그룹 카라의 헌이라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거든요 이제 코드 패턴이라는 걸 가지고 저번 강에 배웠던 딴따다, 따다다 이렇게 했던 그 리듬을 가지고 한번 부끄럽지만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мар에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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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야 할 때 한 마른 언제나 넌 바람나라는 남뿐이 있는데 Oh baby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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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맘에 oh, oh, oh 단순하게 넌 바람나라는 남뿐이 있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